were clear하고 뒤로 돌아 야... 정리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잠시만 이 총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 총은 아니 저 만원경은 땡큐 tour 내가 원하던 게 왓.. 오우 잠만 총이 틀리네? 어설트.. 오우 잠만 어설트 스쿠브 얻었으니까 여기 어설트 스쿠브.. 어..어..안되네 뭐야 이거 총마다 달 수 있는 게 틀린가보네 아..이거 유탄 발사기 될 수 있구나 가우스 보조장비는 또 뭐야 이게 종류가 다른 총인가 봐요 이게 더 좋아 보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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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뭐야마 왜왜왜왜 레이저를 쏘고 난리야 이거 쟤 총이 바꾸나 애들이? 레이저 쏘는데? 야 머리 오오 안맞았네 오우야야야야야야 흔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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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사격수적 없는데 아 맞다 나 아까 아까 나 뭐 셋째 위험추적자 날아온 총알이 경로 하이라이트가 된다 그거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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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들 위치를 표시하기 쉬우라고 저걸 레이저처럼 표시해주는구나 자 자맹 난간잡기 자맹? 자 자맹이 마음에 드는데? 자맹쪽으로 가보자 저기 자맹 난간잡기가 더 가까이 있네 서브머신거 됐구요 이거 자 단발을 바꾸고 아 왜이렇게 흔들려 이거 안그래도 사격수적이 안좋은데 이거 야 근데 너는 왜 맞은대로 그대로 오냐 또 바보같이 아뇨 예 접근의 CR입니다 오랫 오오오오오 누가 나 보고있어 빨간색이 갑자기 쭉 올라갔죠 오오오오오두가 나보고있단소리야 누가 나 보고있단 소린데? 어우 적들 되게 많네? 나 다 표시하나요? 아 에너지 좀 채우고 자 이쪽으로 돌아가서 다 이쪽을 보고있어 나 있는 곳 자 저기 난간잡기로 저쪽으로 가서 자 나도 압니다 벌써 빨리 좀 아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더 빨리 움직이라고? 어 자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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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요 오케이 자 에너지 좀 채우고 잠행 고정 어 잠행 고정? 잠잠으로 가면 되겠죠? 자 떨어지고 자 안보이겠지? 혹시 모르니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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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견한거 아니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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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쏘는건가? 나한테 쏘는거 같은데? 나 어떻게 발견했다고? 나 어떻게 발견했다고? 아니 약간 잠잠으로 가면은 아 너무너무 아니 이거 뜯어서 사용하던데? 어 뜯.. 뜯었네? 이거 정말 뜯어서 사용하네? 괴물같은 자식 어? 바위 그거를 못쓴다 바위어쪽으로 못쓴다 바위어쪽으로 못쓴다 어? 바위어쪽으로 못쓴다 바위어쪽으로 못쓴다 바위어쪽으로 못쓰는데 이러면? 그 있잖아요 확대하고 쪼다들고 적 어디에 나타나있나 그거 보는거 만환경같은거 왜? 그거는 그냥 쇼트에 달려있는 기능 아니야? 손으로 얼굴에 대고 꼭 봐야되는건가? 조작을 해야되나? 가까운데 보고싶어하면 가까운데 확대해서 보여주는게 아니었나보네 약간 개선이 필요한 쇼트인데 페이버野州 False 그래 엔터 있자 일단 오는꺼까지 올라가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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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ipp future 지리alling 차에 맞아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어... 아프지도 않은 주인공 이 슈트 도대체 얼마만 살 수 있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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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었으면은 정찰을 전혀 못하겠는데? 난 이런 슈트보다 왓츠 독스의 핸드폰이나 좀 왓츠 독스 핸드폰이나 좀 어휴 되게 많은데 이게? 아 이런거는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아니 저런거 입고 어떻게 돌아다녀 쪽팔리게 아니 뭐 밖에서 뭐 음식 뭐 조꼬마 하나라도 좀 사먹을라 치면은 이거 입고 이거 벗으면 죽는다는데 이거 입고 앞에 나가서 조꼬마 사먹고 있어 아휴 아휴 놀림거리되겠다 스텔스.. 스텔스하고 조꼬마 어떻게 사먹어? 가가지고 몰래 훔쳐먹는건가? 자아 일단 오우 이거 이거 조주면 되네? 어 조주면 되네요 아휴 아니 근데 이거 기관총인데 기관총을 저기 숨쓰면 쓰면 어떻게 난 아 기관총을 저기 숨쓰면 쓰고 있어 오오 장난아니에요? 어..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 파워 장난이 아니야 이거 어딨냐고 나 여기 있어 엄마 야 애들이 무조건 한방이야 내가 여깄는데 아무데만 쳐도 한방이야 애들이 근데 너무 많아 아니 애들이 겁나게 많잖아 잠깐만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탐지좀 하자 아니 야 지도상에는 애들이 겁나게 많은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없네 야 니네 혹시 권총에 소음기 달린거 갖고있네요 야 애들이 혁신하는데 어떻게 권총에 소음기 달린거 하나도 없어 야 하긴 뭐 이게 59경이면 거의 손가락 굵기에 이상 59경이면 그죠? 아 50mm 50mm 맞는데 50mm면 5cm 타는 아니라고? 말도 안되는데 그건 야 5cm는 아닌가봤따 5cm는 아닌가봤따 오 아 50mm 이 시각은 두께가 얼마나 되는거지? 그 한 10mm 라운더리가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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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라는 소리인가? 둥 둥근 그 전체 다 합해서 굴레가 굴레가 5cm라면은 왜냐면은 블랙오슨처럼 엄청 크죠? 직경이 아니라고 해도 트윽!